우리 집 대표 벌레를 소개합니다. 그 첫 번째 가장 악명높은 해충, 화랑국 나방이에요. 쌀, 옥수수 등 저장 곡식류뿐만 아니라 가루 가공품, 견과류, 초콜릿, 과자 등을 좋아해요. 특히 화랑국 나방의 유추는 포장지를 뚫어 제품으로 침입할 수도 있어요.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? 다음은 대표적인 쌀벌레 쌀바구미인데요. 그 이름답게 쌀의 구멍을 뚫어 알을 까고 쌀 안에서 부화한 유춘이 쌀을 갉아먹으며 성장해요. 번식력이 강하고 쌀 전체를 파먹어 한 번 생기면 쌀이 사라져버릴지도 몰라요. 그리고 쌀바구미의 배설물에는 발암물질인 퀴논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이 여름 식품을 부탁해. 배달된 제품은 받는 즉시 상자를 제거해 어둡고 습한 장소를 피해 보관하기. 식품 구입 시 포장지 파손 확인하기. 용기 또는 포장지의 구멍으로 외부 공기가 유입되면 곰팡이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될 거예요. 열었다 닫았다. 개봉과 밀봉을 반복하는 시리얼 같은 제품은 단단히 밀봉하여 바닥에서 떨어진 곳에 보관하기. 커피 또는 단맛이 강한 제품은 개봉 후 빨리 섭취하기. 먹다 남은 거 제발 아무 곳에나 뒹굴게 하지 마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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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ristotle.